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반려견 전문 미용실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이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맞이하는 미용사들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반려견 미용은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털이 엉켜진 채로 생활하다 보면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각종 피부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견의 발톱과 발바닥 털 관리도 중요합니다. 애들이 다니면서 털에 패드가 가려져서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속되면 슬기고 탈구라든가 이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서 발바닥 털은 꼭 관리해 주셔야 되세요. 그 중 목욕은 피부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만 많은 반려견들이 싫어해서 보호자와 미용사를 힘들게 하는데요. 예민한 부위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이런 눈곱이 잘못 쓰셔서 물리시는 경우도 많아요. 눈곱이 덜 불러져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쓰시다가 털이 같이 뽑히면서 물으시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조심한다고 해도 물리는 일이 일상 다반사랍니다. 지금은 흉이 좀 많이 졌는데 여기 예전에 8킬로대 푸들한테 물렸는데 송곳니가 아예 이렇게 한 반 정도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봉합을 했어요. 여기 땅 여기 두 군데 최근에 물리고 이런 것들도 다 물린 흉터들이에요. 이건 하이킹 것들. 그래서 미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녀석들과 달리 예민한 반려견은 보호자를 힘들게 하는데요. 11개월이 된 보도컬리 볼트. 평소에 보호자 말도 척척 알아듣는 똑똑하고 장난기 많은 녀석인데요. 잘 놀다가도 미용만 하면 보호자 속을 썩인답니다. 대체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발에 뭔가를 댄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앉는다던가 이런 거 있으면 얘가 극도로 흥분을 하는 스타일이라 다른 데서는 아예 손을 놔요. 아 얘는 못한다. 얘는 아예 안 된다. 기분 좋아 보이네. 미용사가 만지자 바로 경기하는데요. 곧바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녀석. 오늘 상태 좀 보고 일단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일단 진행하면 해볼 거고. 비용하러 가자. 순순히 따라가나 싶더니 앞에서 버티며 들어가기를 거부하는데요. 밖에서 놀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 물 안에도 흥분을 많이 해서 조금 진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몸부림이 심해서 안고 미용을 시작하려는 순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아니야 아니야. 예민한 발을 건드리자 격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미용사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내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 발바닥 털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볼트의 거센 반항 속에서도 차분하게 발바닥 털을 깎기 시작하는 미용사. 기다려. 볼트 괜찮아. 기다려. 이렇게 예민한 녀석일수록 빠르게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진행한다는군요. 빨리빨리 경험하면 더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남을 수가 있어서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살면서 계속해야 하는 미용이기에 나쁜 기억이 남지 않게 신경 써주는데요. 그럼에도 있는 힘을 다해 거부하는 볼트. 기다려. 갑자기 흥분 상태인 볼트를 데리고 밖으로 향합니다. 미용을 포기하는 걸까요? 거기다 앉아. 거기다 앉아. 앉아. 괜찮아. 뭐 이렇게 싫어해. 아기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기 환기 좀 시켜주려고 목욕 전에 잠깐 테라스 좀 나갔습니다. 모르겠어요. 발에 안 좋은 기억이 너무 심하게 있어서 쉽지 않네요. 뛰어놀기를 통해 잠시나마 볼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는 건데요. 미용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이를 론치챈 볼트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힘이 너무 세서 고통이 아니에요. 보자. 과연 목욕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가까스로 목욕하는 곳으로 옮겼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마워. 기다려. 기다려. 괜찮아. 기다려. 괜찮아. 그래서 한 명이 잡고 안심시키는 사이에 다른 두 명이 씻겨야 목욕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발에 손을 대자마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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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어. 기다려. 아니지. 어딜 나가려고 그랬는데. 돼지도 해도 쉽지가 않네. 덩치가 있다 보니 물만 살짝 털어도 금세 옷이 젖습니다. 잠시 가만히 있는 녀석.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두고 씻기는데요. 어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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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잘하네. 얼마나 개운해. 좋대요. 잘하네. 얼마나 개운해. 얌전할 땐 칭찬을 해서 목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기다려. 그래도 셋이서 해서 한 그 정도지. 혼자 하면 아마 한 시간 이상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야 않을까 싶습니다. 볼트같이 큰 반려견은 털을 말릴 때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갑자기 움직일 경우 사람과 반려견 둘 다 다치는 경우가 있어 말릴 때도 분업화합니다. 털까지 길어서 소형견에 비해 시간이 걸리죠. 커트 과정에 들어가도 반려견 미용사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기가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확 확 자르면 확 잘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다른 곳에 둘 수 있게 좋아하는 간식을 줘서 주의를 끄는 한편 스트레스도 낮춰줍니다. 볼트 괜찮아. 저기 잡을까요. 기다려봐.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볼트. 아우 부었어? 볼트. 아우 부었어?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기다려. 세게 물지는 않았는데. 살짝 좀 물렸네. 큰일 나고? 아 괜찮아요. 이렇게 좀 콕 찍혔어. 좀 떨리네. 전에는 꽉 물고 막 이런 건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조금 그거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미용을 해서 몸은 녹초가 됐지만 큰 사고 없이 끝났으니 이만하면 다행이다 싶은데요. 이렇게. 손을 돌려주세요. 손을 돌려주세요. 손을 돌려주세요. 아우 죄송해요 진짜. 손을 돌려주세요. 아우 죄송해요 진짜. 아우 너무 이쁘다. 많이 힘드셨죠? 안 다치셨어요? 아니 조금 그렇게 하는데. 네. 아우 진짜 죄송해요 제가. 뭔지 알아요. 죄송해요. 눈에 화내요. 이게 제가 아니까 행동을 눈에 화내가지고. 그래서 원장님이랑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힘들어도 이런 인사를 들을 때면 보람을 느낀답니다. 오시자마자 죄송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뭐 근데 일상이라서. 미용을 극도로 싫어하는 반려견을 맡아 하는 것을 보통 훈육 미용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부위가 예민하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반려견의 거부감을 낮춰주면서. 미용까지 해야 해서 숙련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데요.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많이 짖거나 많이 난리를 치게 되면 다른 아가한테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미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매장 휴무일에 저희가 이제 예민한 아가 만나고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이번에 온 반려견은 강아지 같지만 올해 15살 된 말티즈 몽실입니다. 순한 얼굴과 달리 한 성격 한다는 내용. 평상시에도 물어요? 평상시에도 마음에 안 드는 거 만지면 바로. 바로 물어요? 바로 기분이 나쁘다는 피를 내요. 피를 내요? 누구야?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에서도 포기해서 이곳을 찾게 됐다는 몽실이. 짧게 밀어드리면 돼요. 저희는 모양도 필요 없고 그냥 진돗개 같아도 되니까. 짧게. 왜냐면 물 먹을 때 계속. 계속 지져버려. 네. 이제 가위질을 못 되게 해요. 예민해지면서 못 되게 하고 대면 입질하니까. 막 물거나 하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으르렁대면서 입질하니까 약간 겁내야죠. 네. 잠깐만요. 다 하시고 나서 옷도 잘 못 입혀요. 아 갈아서 입혀야 돼요? 이걸로? 네. 넉넉한 게 어떤 거예요 넉넉한 거? 이건 너무 더워서 안 돼. 아 이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입혀줄게요. 이건 바뀌고 이건 안 입히면 되죠? 두 개 주세요. 편안하게 입혀줄게요. 편안하게 입혀줄게요. 아니 아니 기다려. 다녀오세요. 녹여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더 조심하는데요. 먼저 클리퍼로 털을 깎나 싶었는데 뒷부분을 몸에 갖다 대고 문지릅니다. 뭐하는 건가요? 이렇게 진동을 느끼면서 소리 좀 주면서 어디 좀 예민한지 상태를 먼저 보는 거거든요. 머리 쪽에 가까워지자 사납게 반응하는 녀석. 오 쉽지 않겠네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갈라 좀 착용하고. 흥분하면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제일 주의할 거는 항상 안전이에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미용 잘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몽실이처럼 머리가 예민한 반려견일 경우 뒤쪽부터 깎아줘서 클리퍼에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클리퍼에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머리에 가까워지자. 더 흥분하지 않게 계속 안심을 시켜주는데요. 이제 남은 건 예민한 머리털. 천천히 시작하자마자 미용사를 강하게 공격합니다.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요.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자칫 몽실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잠시 미용을 멈춥니다. 이제야 진정이 되는 모양인데요. 엄청 순해요 착하고. 그런데 미용을 많이 싫어하는 거라서. 10분 뒤 훈육 미용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예민하게 반응해서 자르지 못했던 머리털 정리.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계속되는 공격에도 턱을 받치고 있는 왼손은 놓지 않습니다. 절대 왼손은 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사납게 한다거나 물려고 해도 왼손은 항상 꼭 잡고 있는 게 좋고. 겁이 나서 손을 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착용시키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몽실이의 흥분을 낮춰주기 위해 애쓰는데요. 조금 더 진행해보다 보면 포기하는 순간이 오긴 오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계속 다독여주고 칭찬을 해주자. 점차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몽실이. 하지만 언제 또 기분이 바뀔지 모르기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좀 전까지 공격하던 개라는 게 믿기질 않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애기 상태 보면서 최대한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괜찮은 거 알고 조금 참아주는 것 같습니다. 몽실이 털을 정리하는 사이. 날카로운 이빨에 물린 상처가 눈에 띕니다. 피가 나지만 몽실이가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미용에 집중하는데요. 몽실이 언니랑 엄마가 좋아지겠네. 심해져서. 이 기세를 물아 일사천리로 목욕까지 마칩니다. 예민한 반려견의 경우 큰 소리나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미용하는 틈틈이 세심하게 살펴줘야 합니다. 제가 이 아가한테 미용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안전하게 다친 것 없이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부탁한 옷을 입히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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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끔하게 미용을 마친 몽실이. 아까 본 그 반려견이 맞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후 비포 사진 보면 여기 완전히 떡이 졌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말끔해졌네. 예민한 반려견의 경우 다른 곳에서 미용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몰티즈와 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토도 같은 이유로 이곳을 찾았답니다. 입질 심하니까 이런 애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안 물리시겠어요? 네네네네. 만지기만 해도 난리가 난 아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또. 간식으로 달래보지만 이거 하면 좀 찍혔는데 물리진 않고 찍혔네요. 조심스럽게 미용을 시작하자 걱정과 달리 얌전한 녀석. 다리를 만지고 배를 밀어도 온순합니다. 미용사의 손길이 마음에 든 걸까요? 다음은 많은 개들이 싫어한다는 목욕. 하지만 우려와 달리 목욕도 잘한다. 그런데. 긴장에 끊으면 놀 수 없네. 물릴 위험에도 더 부드럽게 씻겨주는데요.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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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확연히 달라졌죠? 뭔가 이 애기들이 제 손길을 느끼면서 이 뭔가 좋아하는 것 같을 때 너무 귀여워요. 아이치. 어느덧 해가 지고. 아토의 훈육 미용도 마무리돼 가는데요. 이대로 끝인가 했는데.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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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너무 예민해가지고 손을 막 다 물어버렸네요. 하하. 웃어넘기지만 이번에 물린 상처는 꽤 심한데요. 피가 아토에게 묻을 수 있어 급하게 지혈을 합니다. 그리고 아토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미용 마무리에 들어가는데요. 세심한 손길이 이어집니다. 마침내 끝난 아토의 훈육 미용. 이제야 한숨 돌리는데요. 끝나고 나서 그래도 잘 놀아서 다행이네요. 기분이 좋아보이네요. 신났네요. 미용이 끝나자 신경 쓰이는 손. 물렸던 곳이 아프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할 때는 전혀 느낌도 없고 그런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끝나면 이제 좀 아려오고 쓰라려오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수많은 상처. 괴롭기보다는 훈육 미용사로서 많은 반려견을 미용할 수 있어 행복한 기억이랍니다. 길었던 오늘 하루.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꿈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이제 예민한 아가들을 최대한 스트레스 없게 아가들한테 최대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미용 계속 꾸준히 잘 하고 싶습니다. 미용은 계속 꾸준히 잘 하고 싶습니다. 네, 다가가 예정입니다. 내 거에 다는 눈에 대해 알게 됩니다. 고맙습니다.